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요 레코더 TX66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능을 믿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상하게 제가 집에서 사용했을 때랑 회사에서 음성 파일을 받아와서 들을 때랑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아무 설정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제가 집에서 사용했을 때는 뭔가 좀 약간 날카로운 소리라고 해야 하나? 좀 부드럽지 않은 소리가 들려서 원래 이 레코더의 소리가 이랬나? 싶은 느낌이었는데 또 회사에 가서 TX660으로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까 꽤나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팅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냥 기본값으로 쓰면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것도 세팅값을 바꿔줘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레코더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이 설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쓰는 TX660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별건 없고 옵션 창에 들어가시면 녹음 정보, 녹음 폴더, 폴더 생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녹음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가장 처음에 구입하자마자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설정에는 이게 포켓으로 돼 있거든요 회사에서 쓰는 레코더의 세팅을 보니까 따로 모드 설정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 감도입니다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마이크 감도가 기본 중간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낮음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감도가 중간이면 그냥 기본값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감도가 높고 그리고 주변 소음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좀 날카롭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마치 약간 수화기로 들리는 느낌? 그래서 요것도 낮음으로 해둡니다 그 외에는 스테레오 광조, 녹음 필터 이렇게 있는데 노이즈 컷 같은 경우에는 음질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로우 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끔으로 해둡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TX660의 세팅을 변경한 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TX660의 세팅을 처음 샀던 그대로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듣고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바꿔서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아무래도 감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따로 모드를 설정하지 않은 게 더 듣기에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왕 테스트를 하는 거 녹음 모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감도 세팅은 낮음으로 해두고 모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TX660의 세팅을 변경한 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TX660의 세팅을 처음 샀던 그대로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듣고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레코더의 모드를 포켓모드로 해놓고 찍고 있습니다 한번 차이가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레코더의 녹음 모드를 자동음성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레코더의 모드를 미팅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리가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레코더의 녹음 모드를 강의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도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레코더의 녹음 모드를 음성 메모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지금은 레코더의 모드를 인터뷰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TX-660의 이런 자잘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건 그냥 감도를 낮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드들은 전부 끄고 녹음하는 게 가장 좀 듣기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TX-660을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촬영을 목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레코드를 쓰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녹음기 얘기인데 이 녹음기를 사용한 마이크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